아 이용우 카이산을 믿을만해 쟨는 어디 라인 가도 9인수 하나만 뜨면 알아서 캐린 그리고 특히 저 새끼는 원딜 가는거보다 차라리 카이산으로 라인 가는게 나아 어차피 라인 안서 병신 맨날 사이트 혼자 밀다가 뒤져 차라리 탑 가는게 낫지 아 진짜 니네가 흥호우 플레이를 잘 보면 안하나 아니다 아파노 킬 날렸어 여기서 뭐해? 아니 저걸 뺏겼어 근데 못먹어 별 소호자는 왜이렇게 한 명들만 해야 돼 어? 길 뽑고 당했는데? 뭐야 이 ㅅㅂ 넌 뭐야 난 나야 아 겁나 뻥 야 야 나 이거 내 ㅅㅂ 나 쉴드 있어 쉴드 있어 쉴드 있어 저거 싸우면 안되네 저거 그냥 미드탑 주도권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내 테이퍼 빠졌다 아 미니엄 안했어 한턴이 아니 미니엄 존나 많아서 안돼 이번 턴 2로 한번 들어갈래? 기동신 아니 신발 이용해서 터블를 맞춰줘 아 아 아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네 아 참아야겠다 씨 아니 이런걸 왜 급하게 하냐면 이용호 저런 터끼들 있으면 게임 한번에 빨리 굳히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급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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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훅호가 멘탈 안나가면 이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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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궁을 갖다 버리는게 아니라 도와주는거야 내가 왜 궁을 갖다 버려 일부러 아니 아 여보 하하 그냥 궁쿨 생각해 와 나이스 이따 가야지 오레이드야 어? 아니 이새끼 그냥 안보이나? 씨발 형이 안경 하나 사줘? 어? 아 내 안경 씨브라에 30만원짜린데 아 진짜 도스로 바꿔야 개새끼야 고맙습니다 아 포탑선 또 있어버렸다 이거 겁나 나쁘게 포탑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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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깝치지? 개의 쉐이키가? 나한테 분양했거든? 아 씨발 렌터 때문에 씻었어 왜 지랄이지? 그니까 왜 지랄이지? 역시 홍어는 광전사 같죠? 아 근데 저거 광전사 안가면은 근데 그래도 오레이드면 이따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게 낫지 어차피 공스템 가는데 그 뭐지? 그거 있던데? 레이닝이랑 지불할 때 딱 몇 레벨에 진화할 수 있다 이런게 있어 광전사를 갔을 때 안가면은 진화가 안 돼 susceptible 지난맞이 공격하는 방에 실패 어? 못됐다 혼자 쓴다는게 아니 완원경 쓴다는게 잘 넣어줬어 쟤네도 누구? 이거 취소할 수 있어 어떻게? 이거 이제 그냥 한 번 더 넣어줘 아 그럼 안깔려? 어 안깔려 이거 좀 더 넣어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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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용호 개새끼 데리고 이기기 힘드네 김조자님 팬가이 고마워요 무슨 풀을 예측해 이새끼야 그랬으면 제가 안피했겠지 날라오는 구도가 있는데 아니 풀을 안썼겠지 아 진짜 캐리하기 힘들다고 우리흥 어 근데 대티야 18점씩 오르는데 이제 16점 안오르고